흐흐흐흐하하하하하하 패티 하하하하하 흐흐흐핰하하하하 휴먼페디 아으 나이스 나이스 휴먼페디 휴먼페디 아 음 음 it 야 이걸로 바닥 되지 않을까 바닥? 그지 이걸로 바닥 될거 같은데 햄버거 치즈 치즈바닥 오 된다 오 괜찮지 않네 상상 에이 괜찮지 않아 이거? 내 상상력 괜찮지 치즈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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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이거 타보자 무인승차 우와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와아아아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ㅓ오오오오 와 미친거 아냐 이거? 우와, 재미있겠다 이거 롯데월드 이런게 있단 말이야? 말도 안돼 그래 호허 호오오오와와와 진짜 개쩐다 이거 타고싶다 1위치기면 잘 안보여 우와 스탑 흠 호호 쫌다 에버랜드 트위스트 어쩌고랑 이거랑 닮음 아니야 안 닮았어 쩐다 진짜 여기로 뭔가 더 그래 이런 걸로 좀 채우자 유기농 오케이 유기농 you know 디스 이스 유기농 와우 unbelievable unstoppable 이거 뭐야 이거 와우 어? 이거 이렇게만 되게 해놨네 이거를 이걸 이렇게 이렇게만 돼있네 이거 입구에 입구 오 라이브 헬 저것만 웰컴 투 라이브 헬 웰컴 투 라이브 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우 와 이거 막 설치했는데 렉이 안걸려 롤컴 월드는 이걸 렉 걸린다 우와아아아오 파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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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이준놈을 야 솔직히 이준놈을 레어로 익지 않냐 사람? 와우 으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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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와아아아오 컴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이브헬 대박이다 이거 너무 쩌는데 이거? 멋있지 않냐 솔직히? 야 눈썹 따라주자 얘 좀 더 비열하게 하자 비열하게 눈썹 아 이거 눈썹이 안되길까 이거 못기울느냐 못기울러? 눈썹 따라주자 얘 아흠 해피버스테이 넵 와 진짜 멋있다 이거 크으edy 많이 안나오네? 어 사람이 점점 늘지않은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롤러코스터가 없기 때문이지 자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음 롤러코스터 만들겠슴엄 와우 이런 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타이쿤 스탑 내가 직접 만들고 싶어 어떡해 이거 우드 롤러코스터 에게 커스텀 시작 읍 stadt 하 와우 와우 나 우둔 나는 우둔 롤러코스터 하고 싶어 우둔 우둔한 녀석 우둔x5 우둔x3 우우우우우우웱 아딘 우둔x5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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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어이 어디 있냐 얘들아 예 오늘 어디서 온웅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이ête얼하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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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지자 여기 여기를를 조지겠습니다 멋지게 난 해낼꺼야 가자 뭐야 이거 오오 간다 원래 롤러코스트는 아시다시피 바로 올려줘야합니다 바로 체인 감겼고 스테이션 올립시다 이거 어떻게 올리지 이거를 이게 올리는게 앞으로 가는거 이게 수동을 하는거 넙넙넙 꼬는거 야 이거 올리는게 뭐냐 아닌데 어 잠깐만 올리는거 올리는거 아 여깄다 맞다 아 깜빡했네 맞다 여기지 왜 여기에서 찾았지 나이스 그렇지 체인 감겨있고 와 아 가슴이 설레이네 정말로 가슴이 설레이네 정말로 가슴이 설레이네 정말로 후우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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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근데 타긴 타냐 이거? 안타지 너무 많이 와면 안되요 이거 높긴 높다? 그니까 이게 얘보다 적어야 돼,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내리자 내려 예하! 됐다 It's over 거짓말이고, 야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 테스트 중간에 안돼, 테스트? 안되나? 알았어 간 다음에 내리는 거지 이제 빼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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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휘버, 와 뒤틀린 더미 어른 뭐야 스타더 테스트 누르면 돼요 아, 이거? 왜 안가, 안가냐? 고! 띠용 아니 왜 안, 안가죠? 스타트 테스트 아, 재생? 데헷 아, 재생이구나 중간 끊고서 안가 응, 가 살짝 프레임드랍 있는데 프레임드랍? 그치 뭘 반대는 방향이 아니야 이 멍청아 아이고, 모르면서 지금 씨볼이기는 씨볼 그렇지 쭉쭉 가보자고 모르미, 방송볼려고 전기장판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천수야 천수야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천수야 내가 대신 전기장판 같은 이걸 보여줄게 천수야 다투데지지 P타입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올라왔다 천수야 고맙다 어, 누구 타고 야, 여기 방금 누구 타고 있었잖냐 이거? 이거 누군가 방금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네 더 월 어허 흠 이렇게 되는구만 알았어, 아 이거를 이게 너무 높다 그지 이게 뒤로 가는게 이거냐? 아냐아냐아냐 아직 덜 아직 덜 됐는데요? 뒤로 가는게 이거구나 오케이 이거 체인은 껴딱히 빼는거 같은데? 그치 그치 오른쪽 누르면 되나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어 적당히 적당히 올래 적당히 너무 오벗스럽게 하면 안돼 여러분들 너무 오벗스럽게 하면 안 돼 너무 오벗스럽게 하면 성함이 터지 않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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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내리는거죠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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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oooooo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아주 조져 아자글레 아자글레 그러면서 시발다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서 토이스트 으ㅓ 푱시 그렇지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요쪽으로 스코니아아아아아아아악 푱시 코믑 싯댨 컴온 표시 그렇지 아 힘들다 그리고 오른쪽은 샷샷샷샷 푱시 살짝 그다음 꼬ous 주면서 올려 뒤로가 뒤로가 그렇지 충돌 안돼 그렇지 음 가 져 여기서 오hos, 메시발뿌요 우 Charlotte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urespeed 흐흐흣 이 프린 드럼은 뭐야 잠깐만 흫흐흐 sizi 이 프린 드럼은 뭐지? 음??? 와아 잠만 너무, 너무 빨리했어X4 그렇지 SO 우아 우아아아 우아 우아 오오오오오오여 trying to hold 와 와! 와ā! 와아아! 와아아! 와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으으으으으어어어 오 하 으 어어어 어어어 어..여기..여기밖에 못하잖아 여기? 그치? 여기를 오케이 Not bad not bad 뭐가 나빠아 이 성격이 니들 내..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토스 올려줘 와.. 시발 이걸 또 올리네 토스를 우와..이건 진짜 시발 안탈 수가 없쟌 어어어 이거 안탈 수가 없쟌 씨발 따다따따 가면서 다시 그렇지 가수 всё로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꽂아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밑으로 꽂아 아 sécurité 이거 잘못 알고 밑으로 다이렉트로 꽂아 그럼면서 추진력을 받는 것이여 그렇지 고로쎄 가라 오케 오케이 고 고 하아 가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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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라고 오호호호호호호호 coffee 오하 으아아! 야아!! 야아!! 너 지금 떨고있니?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어어! 우와 뭐가 낮아 환상의 나라로 에버랜드로 허... 어어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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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읍! 읍! 였다 엑 ee-ro-ma-ma-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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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악-r-t-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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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mg-m$n-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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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오호 오- 어... 어ش 어? 나 이런걸 줬나? 어? 어? 오 DAAMMIT!! 읍쓰 읍쓰 시ㅂ 스탑! 아 쭈댐 뭐야!!! 아 뭐야!!!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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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제 여기가 여기서 부스터 못다냐 부스터 퓭 나가는 거 여기 여기 여기에 부스터를 달고 싶은데 여기에 음 스모시 올 이건가? 이게 부스터 이거 뭐야? 스모시 올이 뭐야 아까운데? 체인을 달라고? 여기서 체인을? 브레이크 이게 스모시 올이잖아 그치 부드럽게 체인 다셔야 돼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트랙이 일부여서 이건 내가 못돼? 이건가 이거? 다이나믹 카메라 이거구나 야 어디 어디 부스터 어디 말하는 건 모르겠어 이거 이거? 오토 아냐 올라가는 쪽에 체인 달아져요 이거 체인 달았잖아 안 보이냐 이거? 이거 체인 달았구 아 여기 마 여기에 여기 아 여기에 체인 달라고 안 달아진다 여기 안 달아져 아 큰일 났다 그러면은 여기를 아예 빼고 다시 만들자 어 여기에 아 여기를 빼버리자 여기를 어 음 밤만 처먹고 머리 쓸 줄 모른다 총장 우리 개 시발년아 일로와봐 개소리 뒤질라고 이 시발라미 뒤질래? 개소리 하고 있어 이 시바 찢어버리니까 얼굴같아 벗겨버린다 확싱 아냐 아냐 뭐 아까워 한 게 없어 여기는 그냥 지우면 돼 여기는 음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렉트로 밑으로 내리면 돼 에 봐봐 뭐가 아까워 바로 내리면 돼 바로 바로 쑥 내리자 바로 어 체인 속도 있대요 이미 했어 이거 여기서 딱 잠깐만 오 그러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체인 달려있고 여기서 내려 야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거 하고 쭉 내려 그리고 이거 와 이 야 이거 우와 야 이거 될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쭉 내린 다음에 조지자 오케이 트위치 보여 뭔 소리야 아 이거 아까 그거 그게 있지 맞다 딜레이 여기서 무조건 쭉 내려 내리라고 내려 쭉 승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였양 됐어 이것만 하면 완벽해 이것 한 다음에 쌍쭉 가면서 출입력을 받아갖고 피이씨이 그거는 너무 어보고 그렇지 이거 땡길 수가 있네 이렇게 이거 되네 우와 우메 그렇지 또 꽂아 또 꽂아 그러면서 또 뒤틀린다미 피시 이번에 반대로 뒤틀린다미 피시 미쳤다 미쳤어 여기서 끝내 끝내 에르르르르르 응 완벽해 와우 가자 가보자 가보자 할 수 있을거야 해보자 라이브해 첫번째 로로코스터 가보자 가자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야 노잼 마무리래 야 원래 형제타임이야 롤러코스터 마지막 험머잖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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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높이를 올리자 이거를 더 올린 다음에 그래 음 높이를 더 해야겠구만 음 여기 여기가 좀 아쉬운데 에 체인 속도 올려요 체인 속도 체인 속도가 뭔데 어떤건데 체인 속도 알려줘봐 음 체인이 이거니까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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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뭔데 얘들아 어딨는데 이거 어딨는데 그냥 체인 속도 안될거 같은데 그지 체인 속도는 그냥 체인에서만 이거랑 약간 별거 없을거 같은데 어 이건 그냥 높이로 올려야돼 높이 가속도를 더 위에서 야 그것도 모르냐 무게 질량은 속도다 어 새끼야 그림 옆에 게시판이요 근데 내가 볼때 이건 아닌거 같애 속도를 더 아 이거 높이를 더 올려야돼 높이 어 이거하는데 뭐 문과 이과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 무식한 새끼 확이 짜발라니까 야이씨 속도는 질량 무게 모르냐 아하 나 진짜 야 이거 따로 지우는 키가 없냐 1,2,5 마운스 키 오른쪽 눌러야돼? 잠시만 어? 흫 어음 좋아 그래 더 높이자 더 더 더 더 더 크으으으荷 와아 부 epoxy 내려가자 하사 늘 준비해래 흐익 흐üş할을 오 야 그거 되나보다 이거 디뜨리면서 내려가시나보다 뒤틀면서 내려야 뒤틀면서 내렸고 뒤틀고 와 우와 한번 하는데 반대로 또 뒤트로이트 와 이거 원심령 불리기 아니야 이거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열차 날아갈 듯 에이 이런걸로 여자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그거 해줘야 이건 꼭 해야돼 이게 클라이막스다 진짜 좀 줄여 좀 줄여 이건 클라이막스야 이거 하고 다 가속도 바꿔 그 다음 살짝 야 이거 뭐야 드라이브 타 뭐야 이거 드라이브 타입 얼려주고 다다다다다다 üst 너무너무 근데 근데 바로 밑으로 내려가주는 이 겸손함 바 내려가는 겸손함 clients 이야 보이지가 않네 이 씨발 우와 이거 무슨 분자 단위 보는 거 같냐 그르치 와우